뉴저지 주정부가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합니다. 오는 28일 주말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CDC의 새로운 지침이 적용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멀피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 지침이 나왔음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소해왔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며칠 앞두고 코로나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신기 확진 발생률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체를 이어가자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새 지침은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토요일부터 적용되며 팬데믹 발생 이후 14개월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만남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CDC의 지침대로 마스크 벗기는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누저지주는 팬데믹 발생 직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가장 먼저 실시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가장 늦게 발표한 주들 중 한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누저지주는 지난주부터 타주 여행 시 자아격리를 요구하는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주를 다녀온 누저지 주민들이나 누저지를 방문한 타주 여행자들은 더 이상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